안녕하세요. 채원입니다. 마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짜잔! 이거는 제가 저번에 빈티지 캠코더를 장만했어요. 그걸로 찍으면 되게 빈티지하게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코더를 처음으로 사용한 날입니다. 아직 많이는 못 썼어요. 두 번째 사진은요. 짠! 제가 똥머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주 하진 않는데 특별히 이날에는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또 팬분들을 위해서 커버노래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정말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짜잔! 이거는 일본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앞머리를 딱 자르고 나서 앞머리가 딱 깔끔한 모습을 보고 바로 거울 셀카를 찍었습니다. 제가 좀 거울 셀카를 좋아해요. 짜잔! 이거는 태국 갔을 때 호텔에서 우리 막내 은채가 찍어준 사진인데요. 너무너무 잘 나와서 이걸 찍자마자 거의 바로 올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은채가 있어요. 은채 손이 나와 있어요. 유리창에. 다음! 저 이 사진 진짜 좋아해요. 인스타에 올린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털모자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 안티프레자의 활동 때 털모자를 많이 썼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채원이 하면 털모자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셀카 찍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또 가까이서 찍는 초근접 셀카를 많이 찍어요. 메이크업 잘 된 날? 이런 인생 초근접 셀카들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제가 엠버서더 된 기념으로 제품을 몇 개 보내주셨는데 이 HD 스킨 파우더 파운데이션이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화장을 사실 잘 못하는 편인데도 이거를 바르면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 파우더까지 다 바른 것처럼 피부가 엄청 매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것만 바르고 필터 카메라도 없이 그냥 기본 카메라로 당당하게 초근접 셀을 같이 찍고 있습니다.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짜잔! 이거는 크리스마스 때예요. 드릴을 예쁘게 찍어서 올렸는데 사실 이거는 회사에 있는 필이라는 점. 짜잔! 이거예요. 이게 제일 최근에 인스타에 올린 사진인데 제가 또 거울 셀카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숙소에 왔을 때 딱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지우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 핸드폰을 들고 바로 거울로 달려가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너무 잘 나왔죠? 이 사진! 짜잔! 이 사진도 너무 좋아해요. 저희 멤버 중에 윤진이라는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자켓 촬영 현장에서 노트북으로 사진 찍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걸로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거! 이것도 저희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시는 사진인데 제가 일본 갔을 때 엄청 맛있는 고깃집을 가서 너무 행복하게 고기를 맛있게 먹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항상 행복할 때 사진을 찍곤 해요. 너무 맛있었어요. 강추입니다. 알려줄 순 없지만 잘 찾아보세요. 마지막! 이 사진인데요. 이것도 꽤 최근인데 태국에서 볼든디스크라는 수상식을 하게 되었을 때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렇게 부분 탈색을 했어서 이거를 엄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자주 묶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날도 머리를 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훈이의 마이로그였습니다. 안녕!